오늘부터 161조 원 규모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의 계좌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고 정부 지원인 이전소득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금융소식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고객들이 노후대비로 흔히 가입하는 연금상품의 이동이 편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한해서 단 1회, 단 한 번 금융기관 방문만으로 연금계좌 상품을 갈아타는 게 가능해집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과 IRP라고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과 갈아탈 금융기관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 갈아탈 수 있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뿐 아니라 이번에 IRP, 개인 퇴직연금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본인한테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가 있을까요? 네, 고객에 따라서 연금저축 또는 IRP, 어떤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건 가입자들은 새롭게 갈아탈 금융회사를 한 번 방문하면 신규계좌를 터서 계좌 이동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갈아탈 금융사에 이미 만들어놓은 계좌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입한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계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계좌 이동이 한층 간편해지면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업종 간에는 물론이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연금상품 고객들 간의 이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연금계좌 총정립금은 16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금융사들 사이에 연금 관련 상품 경쟁이 좀 붙을 것 같은데 다른 경제 관련 소식도 하나 좀 짚어보죠. 저소득층 가구가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말씀하신 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소득 하위 10% 가구가 한 달 평균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 소득,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금 등을 말하는데 이 소득이 약 49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통계 집계한 이래 최대 수치로 나온 겁니다. 반면 이들 하위 10%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15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정부 지원금에 더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용돈과 같은 사적인 이전 소득까지 합치면요. 전체 외부 이전 소득은 한 달 평균 65만 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근로소득보다 또 4배 이상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가파른 고령화 속도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득 하위 10%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1분기 67살에서 올해 3분기 69살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처분 가득 소득에서 이자로 나가는 지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 개념입니다. 이 수치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이자 상환 비율이 올 3분기 기준으로 3.2%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2분기에 3.3%를 기록한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그동안 가계 대출 이자가 오르기도 했고요.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가팔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이자 부담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인계치를 이자 상환 비율 2.5%로 분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가 3.2%로 나왔기 때문에 현 이자 부담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